골로세서 3장 바울의 그런 서신서들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진행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함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새로운 것을 새로운 옷을 사거나 새로운 전자기기를 구입하거나 그러면 요즘 택배로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그럼 택배를 주문하고 무엇을 기다릴까요? 집에 언제 그것이 올까? 내 손에 언제 그 새것이 쥐어질까를 우린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매일같이 택배회 송장번호를 눌러가면서 언제 그게 내게 당도할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날을 굉장히 기대하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서보니까 왜 그렇게 설레고 그런 마음 뒤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우스갯설이고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헌 것보다 새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하시는데 같은 만원짜리 물건인데 어떤 것은 굉장히 반짝거리고 새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물건은 녹이 쓸어있고 심지어 오물까지 묻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헌 물건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반짝이는 새 물건을 사시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새 물건을 짚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을 보러 가면 우리가 항상 저도 약간 이런 습관이 있는데 같은 물건인데도 괜히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더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더 늦게 나오고 조금이라도 더 새것을 더 찾고 원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이렇게 사람마다 새것을 원하고 새것을 기다리는 마음은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나 그 대상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세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취해야 된다 이전에 그런 죄악된 것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새사람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새사람에 반대되는 옛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우리 육신에 속한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탐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탐심은 우상승배라고까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 등 우리의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성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멀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죽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내 삶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결국엔 더욱더 퍼져나가서 내 인생을 존먹기 때문에 기껏 내가 예수 글소를 믿고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악한 옛 자아 때문에 다시금 녹이 슬고 오물이 묻고 더러워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히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죽이라고까지 말하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부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탐심에 대해서 사람마다 그 약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작은 약점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댐이 있는데 그 댐이 무너지는 건 전체가 잘못되고 무너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작은 균열 하나, 작은 약한 점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커다란 댐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잘못되고 우리 인생이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유혹, 작은 죄악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죄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직시하고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 혼자만 잘못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가족이, 내 직장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도 그렇게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받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죄악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에 그 끝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우상승배함이, 그 탐심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삶을 경계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 골로 3장 8절에서 9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을 통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반드시 그 끝은 죽음이었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서 3장에 보면 26절 27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세상 모두에게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단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거예요 우리의 예차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내 삶에 여전히 너무 끈끈하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붙어있을지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사역의 완성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인다운 삶은 예자에 사로잡혀서 버벅거리고 세상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자는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를 도모하지 말라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 서면서 굉장히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로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오늘 새 옷을 입고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처음 서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의미 있고 굉장히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마침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 또 새 옷을 그렇게 입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옷을 입고 올라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인 만큼 또 성도 여러분 앞에 서는 만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장 좋은 그리고 새 옷을 입으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데나 가서 주저앉을 수 있을까요? 아무렇게 막 색깔이 형형색색에 오물이 튈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요? 행동이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디에 가는지도 무엇을 먹는지도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행동이 제한을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귀한 옷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 귀한 옷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럼 너무 속상하니까 우리는 그 옷을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귀하게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너희가 다른 옷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장 귀한 제가 가진 가장 귀한 옷 하나만으로도 행동이 제약을 받고 조심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보금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달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 쾌락 가운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던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탕자의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지어서 입히도록 합니다 그가 세상 가운데 나가고 나를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한 잔치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여 예수 사람 세상에 속한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품에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고 그 품에 거한다면 다시 한번 그 안에 속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자녀의 권리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리브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특별히 가운까지 입고 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된 우리는 이전에 속한 옛 사람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거룩함과 성결함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자 의무이고 또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바라고 또한 따르고 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어떤 가치관 다른 어떤 목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주권을 맡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욕을 따라 육신의 애를 따라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떠나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죽음에 갇힌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명으로 건지셨고 영원한 죄악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린 그들을 다시 한번 품에 안아주셨어요 근데 그 위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를 위한 이야기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를 힘입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의 성도된 새롭게 아심을 입은 자들의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결정하고 또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어떤 것도 내 삶을 바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그 구원의 완성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세대는 행복과 안정 평안함을 추구하고 쫓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타깝게도 불행과 불안 두려움이 더 많이 보이고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상은 불안하고 세상은 두렵고 세상은 유혹하고 온갖 시험이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감도 온전히 세워놓으면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면 세상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거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분을 생각한다거나 본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통해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나 한 사람을 통해 내가 나누는 그 은혜 우리가 나누는 그 은혜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온전한 은혜가 그 생명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주인 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이 선포될 때에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뭔가 크게 거창한 것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바울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작은 순종의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면 그것들을 끼워 맞추다 보면 처음에 그 작은 조각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성실하게 순종하며 꿋꿋이 그 자리에서 한 조각 한 조각 그것들을 모아가고 또 맞춰간다면 끝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함께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가 생해야 될 모습이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감이고 또한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로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하심을 받아 새로운 삶, 세상과 구별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힘은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생명의 은혜를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옛 자아, 옛 사람, 그런 내 삶을 올감했던 옛 가치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 삶을 가득 채웠던 세상의 만족과 쾌락은 이제 버리고 옛 자아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여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 생명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위해 이 땅의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정답은 너무 명확하죠 우리의 생명을 사소한 것을 위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 그 사소한 것들을 끊어내고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바로 세우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스 6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실 텐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살리신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입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 주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